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회원교단인 예장통합총회가 차별금지법 제정 문제와 관련해 교회협의회에 질의서를 보낸 데 이어서 교회협 탈퇴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교회협의회 이홍정 총무는 질의서에 대한 답변에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떠나 교회의 진정한 역할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경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예장통합총회의 일부 노회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탈퇴와 이용정 총무의 해임을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예장통합총회는 지난 7월 16일에 차별금지법과 관련해 교회협의회에 질의서를 보냈습니다. 또 현 총회장이 속한 부산지역 3개 노회는 교회협의회 탈퇴와 총무 소환 혹은 해임을 요구하는 헌의안을 이번 교단 정기총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장통합 측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이용정 총무는 최근 공식 답변서를 내놨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협의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회협의회 특성을 강조하면서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찬반을 넘어 교회의 본질을 생각해야 한다는 점을 정중한 표현으로 강조했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먼저 논란에 발단이 된 정의평화위원회 성명서가 4.15 총선 이후 21대 국회에 바라는 전반적인 기대를 담은 성명서로 차별금지법 제정만을 촉구하는 목적이 아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또 교회협의회가 다른 연합기관과 달리 에큐메니칼 협의체이며 각 의원회의 입장 발표는 교단이 파견한 위원들의 동의를 구하며 진행하는 특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사 작성 과정에 예장 통합 측이 얼마든지 참여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정 총무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생각도 밝혔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교회는 하나님의 목표의 관점인 사람과 정의의 관점에서 소수자들과 함께하는 사회적 영적 공동체로 살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용정 총무는 한국교회가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 찬반 논리를 넘어 성숙한 상호 존중과 대화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총무는 만일 예장 통합총회가 차별금지법을 지지했다는 이유로 교회협에 불이익을 주거나 총무 해임 절차를 가동하는 것은 반지성적 횡포라고 주장했습니다. 예장 통합총회가 더 깊은 협의의적 대화와 숙고의 과정 없이 충동적으로 일방적으로 헌의안을 처리할 경우 다시 한번 한국교회의 분열을 야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교회협의회 창립교단으로 1959년 예장 합동과의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한국교회와 에큐메니칼 정신을 지켜온 예장 통합이 가야 할 길은 아니라고 호소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